랩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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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forecasting 다 두드려 패자 눈물거리 육체 수리난 정보 전판 디펙트는 치트를 썼고 이번판 육체는 쓰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군 아 회전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 사실 육체가 치트가 아닐까 아 울파 아 낯을 가리는 라그나로크 불고리라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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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첨축근 음? 디펙트 수 관절 부수기 관절 부수기 어떻게 강화된 걸로 바로 주냐 주작이는 영체사 윙부츠로 엘리트 다 뺐어야 했는데 돈 다 썼으니까 길바구잔 아 이걸 야쿠아를 거네 진짜 아이 락을 으으으이씨 으으이씨 뒤져 뚱땡 아이 안뒤시네 그저는 아이씨 뚱땡수 으으음 부입하게 음..마음에.. 에이 요새 흠 니 뿔 쩔다라 흠 흠 흠 흠 흠 흠 야 하나 더 털어야지 인마 야 뭐하는거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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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차 자 돌차 회전돌차 둘리차기 회전돌차 붕괴 가르기 시간에 모래 나 죽겠다 아 서 뚱땡이 또 있네 이제 없네 이제 없네 보태와라 위장크림 자고싶어 아 뭐야 재워줘요 히히 모자 커피 마셔서 잠을 모자는 슬더스 캐릭터들 헐 밑은 죽었어 죽었어 히히 음 암 오 음 오 오 오 오 포션만 먹으면 되겠다 엥? 안되나? 진짜 이렇게 죽는거야? 와우 쓰레기 게임 안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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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저기 썼으면 됐다 왓챠가 드럽게 쓰긴 하지만 확실히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핸드에 꼬여서 개첩하는 이제 핵망치 해도 될 것 같고 연꽃 해도 될 것 같고 핵망치가 좋은가 연꽃이 좋은가 핵망치 아니 이렇게 센데 왜 그 고생을 했냐 핵망치 운벨 쪼만 깬 수준 이런 미친 분화경각 소름돋네 핵망치 아 서순 왓챠텍 서순해도 다 때려잡음 아 이쁘 отправ기 어유 아리 제 유 아리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실패했구나 실패했구나 아 배도 사고 덧 신포 신포도 쪼개는 가면 쩐쩐 쩐쩐 개몽돌차 개몽회전괴 개몽라그 적어보는게 낫을까 넥수 전천 vs 휘갈김 전천 오열 돌려차기 돌려차기 아이 커피이 부담스럽네 전천 흠 아닌데 아닌가? 무회가 맞지? 아 추월던냐 야 추월던냐 야 추월던봐 해시개 아 추월던봐 빨리 빨리 줘 그냥 음.. 4명의 편음 평화 사색트 딱히 아무것도 하네 사색트 p41 p41이면 좀 모자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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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퍼펙트는 못하겠다. 이거 이젠 재밌지 않아요? 심장 퍼펙트는 못하겠지? 심장 세기 서단 소리 아니까 꿀베기 신나. 디펙트 아니어서 꿀잼각이다. 아 잠만 회식이 써야된대 아닌가 그냥 패주기가 뭐야 또 무의미한 살생을 시험기 끝 시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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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 선 우울화가 지파던데 꿀화컨이 중요하다 왓챠가 좀 빡쳐야돼 다음 턴 드루 엄청 많이 하네 잠깐만 아 쓸까 그냥 아 어차피 퍼펙트 안되지 않나 아까 맞은거 아닌가 안맞았나 안맞았지 쓰자 그러면 아 어차피 퍼펙트 안맞은 아 어차피 퍼펙트 안맞은 아 나 해식에 2스택 돌리고 그냥 넘길라 그랬는데 집중 안하고 있었네 고고고 땡 66만큼 6번 줍니다 삐숭빠숭 왓천은 사실 악마와 거래하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vidерж 소원 66만큼 6번 왓챠 계셔네 아니 근데 아까 저거 그... 금방 투사해서 한 꼬여서 드실 뻔했네 영웅 5 완벽한 2 오버킬 콤보 승천20 하트브레이커 투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꼬이냐 이것이 왓챠다